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박대출 현재 정책위 의장이죠. 박대출 의원처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좀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부정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 씨, 하태경 씨, 한기호 전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하태경 씨는 아주 인상적으로 이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4.15 총선 이후에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 밑으로 잠복하는데 이준석 씨와 하태경 씨가 노력했고 다 이 사람들이 바른 미래당 개통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하태경 씨가 이제 서울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선거부정을 덮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변인도 하기 힘든 그런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니까 그 양반들이 국민의힘 그런 후보로 만일에 공천을 받으면 본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태경과 이준석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힘과 능력을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곱 번 정도 그런 기술과 도구를 연마하고 단련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드는 전문가 이상의 그런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가 열렬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 가지고 일체의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선관위가 한 번 큰 맘 먹고 하태경한테 조작값 한 10% 정도 여러분 서울에서 밀어주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당선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태경의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홍준표 서울 출마 선언 하태경에 깜도 안 되는 자들이 깐죽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한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해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는 조금 과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보기 위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괴멸한 이후에 동지들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가서 최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까스로 일어서려는 자유한국당을 아침마다 저저하는 자들은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사감이 아니고 공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또 한편이 되었다고 한들 바른 미래당 출신을 뜨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가장 독서를 많이 퍼본 인물 가운데 하나가 하태경이고 그다음에 이준석일 겁니다. 한 번 배신한 자들이 두 번 배신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이버 계획에 탈을 쓰고 몸부림치더라도 동지를 배신한 저런 배신자들일 뿐입니다. 아주 연배나 지위에 좀 이렇게 벗어날 정도로 너무나 격한 그런 표현을 홍준표 시장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개혁정책 하나 없이 눈만 뜨면 당과 정권 비난만 일삿는 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당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다섯 번이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했으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당신들의 시빙을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부류 깜도 안 되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 당 내에서 개혁을 빙자해 깐죽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특별하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것이 바로 하태경 그런 의원이 해운대계 여러분들 알토랑 같은 해운대구에 그걸 버리고 서울로 출마한 것을 두고 홍준표 의원이 시장이 격분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꽃가마를 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지만 세월이 흘러서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특정 정당의 선관위에 득표수 조작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권력이 바뀌게 되면 저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이 추가 우파로부터 좌파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별로 없을 거로 봅니다. 다 도망가고 두더지처럼 다 이러면 뭡니까?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다 난 저 사람 잘 모른다고 하겠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초를 겪으면 그러면 더 여러분들 다 도망을 가버리겠죠.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 우리 지정의 정치인들이나 지지 세력들이 뭉쳐서 반대하거나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한 적이 있었던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익들이 원래 이런 성격이고 국힘당 자체가 이런 성격인 겁니다. 다 도망가고 버릴 겁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 하태경 씨를 항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냥 좀 심한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에 이 하태경 씨는 저하고도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조금 인연이 있었지만 이 하태경 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태경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관위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서울에 출마하면 선관위가 좀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태경 씨 자체가 부산에 출마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작을 당해 가지고 표를 도독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긴데 저렇게 거짓말로 선거부정이 없었고 부정선거가 없었고 선거부정을 그렇게 파헤치기 위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악전고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본인이 그냥 입을 다물고 계속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비난까지 안 하는 것은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총대를 메고 선관위 대변인처럼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딱 한 가지 여러분 도표만 보더라도 이 하태경이 나왔던 해운대갑의 지역구의 역대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부정선거의 주범이었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된 공식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산교육감 선거 30%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 30%. 부파 교육감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으니까 마이너스 30장 플러스 30장이니까 60장 격차를 60%까지 내준 겁니다. 사전특표 득표수 기준으로. 2020년 4.15 총선 32%입니다. 하태경이 여러분들 32%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해운대구에서는 10% 조작을 했습니다. 2020년 2022년도 3국 대통령 선거 해운대구에서는 15%를 조작했습니다.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 부산교육감 선거 해운대구에서는 10%를 훔쳤습니다. 2022년도 해운대구청장 선거는 5%를 훔쳤습니다. 2022년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5%를 훔쳤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각 후보가 빼앗긴 국힘당이나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가 빼앗긴 표수고 그다음 여러분 것은 그 두 배가 조작 규모니까 조작 총수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이 득표수가 다 조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선거가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 밝힐 수 없을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를 10년 20년 더 해야 될 사람들이 불의와 손을 잡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변인이자 공모자처럼 그렇게 활동해 온 사람들의 대표주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표주자가 하태경과 이준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태경이 서울에 여러분들 어디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면 저도 여러분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태경 씨를 도와주는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값 한 5%나 10% 서울에서 한 5%나 10%만 여러분들 조작을 해 줘도 당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차원에서 하태경이 출마한 지역에는 더블당에게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 가지고 국민의 힘에 하태경이 함께 좀 밀어줘라. 이준석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항상 국민들의 힘의 후보한테서 표를 도독질하지 말고 더블 민주당의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한 10%만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하태경이 한 것도 밀어주고 이준석이 한 것도 밀어줘라. 사람이 도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관위를 위해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이 하태경과 이준석인데 선관위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태경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내가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까지 하태경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양심을 여러분들 모두 회복시키는 일이 선관위 대변인처럼 활동했던 사람들을 선관위가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수를 이동시키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사전특표 득표수를 어떻게 여러분들 또 실력을 발휘한 거가 바로 내일 발표가 되겠죠. 여덟 번째 공직선거를 보게 되면 내일 만일에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여러분들 확인되면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 2017년 대선 부터 여덟 번째 사전특표 득표수가 실행이 되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의 사전특표 조작이 내일 확정되는 겁니다. 만일 내일 사전특표 조작을 안 하면 그러면 윤석열은 2대0 두 번은 조작했고 한 번은 조작 안 한 것이죠. 내일 개봉박두 흥미진지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정말 참 고된 활동들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파헤친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많은 분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결국은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전쟁이고 그것은 구약의 아브라함 여러분 자손들 간의 경쟁인 거죠. 이렇게 시야와 또 안목을 넓힐 수 있는 한국인이 쓴 이 통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